중국이 터진다. 중국이 터지면 댓글 보면 가끔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좋아하시면 안 돼요. 한국은 그냥 골로 가는 거고요. 동남아시아 골로 가는 거고요. 미국도 엄청나게 큰 데미지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효석입니다. 오랜만에 저희가 라이브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겠는데요. 시작부터 정말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서로 인사하시고 우리 테이버 형 결혼시켜줘라. 장가 보내줘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고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테이버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테이버님 믿고 라이브로 오랜만에 켠 거예요. 라이브의 황제. 설명왕. 이래서 한번 해보자. 이런 느낌으로. 알겠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테이버입니다. 저는 일단은 아침 저녁으로 맨날 라이브만 하는 그리고 방송국에서도 라이브 방송만 하는 뭐 약간은 방송하는 주식인인데 주식하는 방송인인데 일단 라이브로 기존에 투자하시는 분들을 끌어오자라고 또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테이버입니다. 살이 너무 많이 빠졌다는데. 제가 조금 아파가지고 그 한 일주일 정도 이제 링거를 그래요? 네. 한 6방 맞고 진통제를 10팩을 넘게 맞고 갑자기 담당염이 도져가지고요. 팍! 그래서 이게 지금 거의 부상 추운 수준입니다. 근데 이게 테이버랑 저희가 라이브를 하기로 했는데 저는 이제 이 시간에 뭐 거두절미하고 시장 어떻게 투자해야 되냐 이런 이야기를 좀 바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저는 제가 유튜브도 올려놨는데 8월 1일 그러니까 7월 말에 제가 썸네일 보시면 아시겠지만 쎄하네요. 라고 이제 올려놨어요. 이게 제가 미국의 포콜레이셔를 봐도 그렇고 그 다음에는 시장 심리를 봐도 그렇고 애플 실적을 봐도 그렇고 아 이러면은 조금 조정이 나오겠네요? 였는데 1타로 터진 게 YCC 터졌고요. YCC? 네. 일본 YCC가 터지면서 채권시장 먼저 흔들렸고 그러고는 피치가 거기에서 이제 각재고 들어와가지고 바로 이제 어? 미국 신용등급 강등 통수 때렸는데 하필이면 그날이 또 미국이 채권시장에서 재무부에서 돈 땡길게요 발표하는 날이었는데 맞아요. 그거 맞춰서 일본 채권시장 먼저 흔들리고 그러면서 미국 채권시장 흔들리고 거기다 신용등급 강등 터지고 그 이후로 지금 쭉쭉쭉쭉 좀 조정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인데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고 지금 나스닥 위치를 딱 보시면 이게 뭐 지금 PC 있는 분들은 열어보시면 나스닥이 7월 초 6월 말 수준에서 올랐다가 그대로 떨어졌어요. 지금 이거는 뭔 소리냐 그러면 실적 기대감 혹은 약간 이제 사전 랠리 7월에 좀 나왔던 부분을 다 토해낸 상황이고 여기에서 지금 어제도 나온 게 지역은행들도 추가적으로 신용등급 강등시킬 수 있다 이게 나왔고 계속해서 유가는 올라오고 있는 와중에 8월 CPI 어떻게 나올 건데 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지금은 그죠 이게 미국 경기는 너무 좋아요. 그리고는 미국 경기는 좋은데 다른 데는 경기가 안 좋은데 일본도 지금 흔들리는 와중에 미국은 경기는 좋지만 자본시장은 흔들려요. 결정타가 또 중국 데이터가 너무 안 좋아서 중국이 또 어제 또 급하게 이제 어찌 보면 정책금리 먼저 인하시켰고 20일 날 발표되는 LPR 대출의 대금리도 인하를 또 할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그쪽도 디폴트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지금 악재가 한 6, 7개가 쌓여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 대비로는 장이 잘 버텨요. 잘 버티는 거야. 제가 봐도 그래요. 그거 대비로는 시장에 돈이 많기 때문에 장은 잘 버텨요. 근데 문제는 다들 조정을 기다렸고 이러다 보니까 매도가 좀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게 우리가 지금 믿는 거 딱 하나거든요. 안 터뜨릴 거다. 안 터뜨린다. 못 터뜨린다. 말 그대로 미국이 됐든 한국이 됐든 영국이 됐든 중국이 됐든 이탈리아가 됐든 일본이 됐든 엔화 자산이 됐든 중국 부동산이 됐든 아니면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이 됐든 미국 채권이 됐든 어쨌든 간에 연준도 재무부도 중국도 그 다음 한국은행도 모두가 안 터뜨리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안 터뜨린다는 얘기가 혹시 이제 SVB 사태든 크레딧 스위스든 뭐든 금융 안정을 해칠 수 있는 뭔가만 나와봐. 내가 담아가 줄게. 이런 느낌인 거죠. 이게 왜냐 그러면 지금은 못 맞고 터지고 넘어가서 2008년처럼 뭔가 이게 연세구도 배째라가 나오면 어떤 느낌이냐 그러면 모든 원기욕이 그 나라로 다 꽂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나라만 망하고 그 나라 자산들 다 이제 터져나가고 나머지는 어? 쟤 망했네? 저쪽으로 부채 다 넘기고 우리는 다시 슬금슬금 돈 풀자. 이런 시나리오로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지금은 터지면 막아줄게요. 근데 이렇게 되니까 시장은 오히려 약간 모럴회저드 느낌으로 빠져도 버티고 빠져도 버티고 그런데 거기에서 믿음이 나오는 거는 AI가 나왔잖아. 실적 좋잖아. 우리는 또 다른 기술 혁신이 있잖아. 버텨. 안 팔면 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레버리지 쓰지 마시고 지금은 레버리지 쓰면 골로 갑니다. 워낙 고금리이기 때문에 레버리지 안 쓰고 내가 좀비 상태만 안 되면 버티면 먹는다가 모두한테 깔려 있어요. 이거를 꺾을 만큼 큰 통수가 나오냐 그러면 중국 부동산 알던 거고요. 미국 채권시장 이미 알던 거고요. 지역은행들 이미 3월에 한번 겪어봐서 그건 오케이고요. 그 다음에는 한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PF 얘기 나오는데 그것도 이미 알고 있어요. 대책을 이제 한두 달 뒤에 터진다 그러면 대책을 세웁니다. 한두 달 뒤에 터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밤에 터질 게 내일 안 막아지면 그게 박살인 거예요. 그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가도 돼? 하는 건데 안 터졌잖아요. 계속 가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여전히 이제 큰 시각으로 보면 야 내년에 미국에 지금 바이든이 재선을 해야 되는데 터뜨리겠냐? 그리고는 중국에 또 왕위가 또 가는데 중국 터지면 공산당 무너지는데 터뜨리겠냐? 이게 어찌 보면 지금 시장을 바치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성전자를 보시더라도 하이닉스를 보시더라도 아니면 미국 나스닥을 보시더라도 안 빠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빡치는 거는 그래요. 지수는 잘 버텨요. 대형주들은 돈 잘 벌고 잘 버티는데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은 30%, 50% 박살납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그 중소형주에서 우리가 매매하는 그 기업들에서는 수단배가 엄청 빨리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테마 무슨 테마 무슨 테마 매일 도는 거고 이거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인 거고 이러다 보니까 아 이게 매매 게임에 본인이 어떻게 참여하느냐에 따라가지고 수익률은 극명히 갈릴 수 있다. 이럴 때는 내가 데이트레이딩을 중심으로 하실 거면 데이트레이딩만 하셔야 되고 그리고는 여기서 번 돈으로 꾸준히 내가 1년 2년 보는 자산을 사셔야 좀 더 수익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자산 투자를 안 하면 그저 인플레이션이 4% 5% 시대인데 자산 투자 안 하면 오히려 매년 4% 5% 자산이 깎이는 겁니다. 해야 돼요. 하긴 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본인의 어떻게 보면 매매 원칙 전략 로직을 잘 세우셔야 돼요. 이걸 잘못 세우시면 오히려 남들은 나 1년이 있으니까 나는 인플레이션 다 먹고 나는 돈 벌었는 데가 되는데 나는 그동안 좀 속된 말로 허찍거리 하시면 마이너스 나요. 지금은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밸런스를 잘 잡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시장을 끌고 오는 힘에 대해서 아까 이제 사업주의 얘기해 주신 게 막아준다. 안 터뜨린다. 내가 누구 좋으라고 이걸 터뜨리냐. 이런 느낌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작년 10월 달에 피해 풍제가 터졌어. 그런데 이거 안 막아주면 누구 좋으라고. 그렇죠. 나만 골로 가게 되면 나만 손해인데. 그렇죠. 모든 나라가 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게 이제 결국에는 나중에 누군가가 터지면 진짜 정말 큰 일이 벌어질 것 같긴 한데 이걸 언제까지 이 생각을 가져가도 될까요? 그런데 이게 고민이긴 한데 오랫동안 계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2008년, 2009년, 2010년 지나면서도 그때도 그 말 나왔죠. 맞아요. 돈을 계속 푸는데 이거 도대체 언제까지 돈 풀 거고 이걸로 이렇게 막 시장을 이렇게 으쌰으쌰 시키는데 그럼 이 돈 나중에 어떻게 회수하지? 했는데 10년 지나고 보니까 아 그동안에 인플레이션으로 이걸 다 녹여버렸구나. 이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우리는 인플레이션은 무서운 거 피해야 되는 거 금리가 높아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인플레이션의 가장 핵심은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는 현금을 들고 있으면 인플레이션이 높은 시대에는 내가 가난해진다라는 거고요. 그렇죠. 내가 인플레이션이 높은 시대에 이 인플레이션의 핵심이 되는 자산을 들고 있으면 부자가 된다. 혹은 내가 자산 가치를 방어해낸다라는 겁니다. 지키는 거죠. 그렇죠. 인플레이션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인플레이션보다 잘하면 돈 버는 거고 인플레이션만큼 그럼 돈 돈인 거고 인플레이션만큼도 못하면 잃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2008년도에 돈 풀었던 것도 보시면 유로존이 살짝 망가진 건 아니지만 살짝 좀 위기가 와주고 그럼 중간에 또 중국에서도 한번 버블이 터져주고 이러면서 어찌 보면 미국은 쭉 우상약을 했죠. 미국 기업들은 전 세계에서 그 돈을 다 빨아들이면서 미국 자본시장으로 돈을 녹여냈습니다. 그러고는 인플레이션을 다시 2%대까지 쭉 맞춰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골디락스는 얘기를 했었고 지금도 유로존 경제 위기처럼 뭔가 터지면 어떡하지라고 걱정을 하는 건데 이미 유로존 경제 위기를 우리는 한번 겪었습니다. 그리고는 리만 사태를 겪고 IT버블도 겪었기 때문에 주식법을 끼다가 내려왔고요. 부동산법을 끼다가 내려왔고요. 유로존 경제 위기 이동할 때 막을 거예요. 이미 막고 있는 중이고요. 저는 그런 점에서는 오히려 지금은 우리가 아슬아슬하고 계속해서 뭔가 불안하지만 이어가셔야 된다.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어떤 사건이 금융시장에서는 적어도 반복은 안 됩니다. 완전히 새로운 로직으로 반복은 되겠고 새로운 자산에서 반복은 되겠지만 핵심이 되는 건 뭐냐 그러면 이게 똑같이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과거를 우리가 참고는 하되 앞으로 올 일에 대해서는 대비하실 때 과거를 보시는 게 아니고 이런 일도 있었는데 이게 이렇게 바뀌어서 일어나면 어떡하지 라고 좀 보셔야 되는 거고 그 부분에서는 오히려 이제 좀 불안한 건 그거죠. 한국의 가계부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 맞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고 중국의 이제 소위 말하는 지역 정부의 부동산 한 번도 터진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경제학자들도 지금 경고를 하는 게 터진 적이 없는 것을 좀 더 경계하는 겁니다. 아 쟤들이 터지면 어떤 결과가 올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터졌던 거는 경계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가능성이 좀 낮다고 보고 그러니까 치료 방법을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니까 네 그런데 한국의 부동산 중국의 부동산 네 중국 얘기 나왔으니까 좀 더 얘기해 볼까요 중국은 지금 요즘에 어떻게 봐야 되나요 네 지금 중국이 걱정이긴 해요 일단은 저는 중국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중국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 아 그런데 중국이 터지면 전 세계가 10년 후퇴한다. 10년 후퇴한다. 네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G2예요. 네 G2라는 관점은 그만큼 엄청나게 글로벌 위상이 커졌고 경제 규모가 커졌다라는 거고 이번에 나온 디폴트 났던 그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컨트리 네 컨트리가든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떴어요. 이제 달러 표기 채권을 제일 많이 들고 있는 애가 누구냐 어 블룸버그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블룸버그도 실제로 이제 달러 표기 채권을 많이 들고 있고 이거를 이제 9월 2일인가 9월 3일일 거예요. 그때가 이제 이자를 수치해야 되는데 그때 디폴트가 나냐 안 나냐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가 들고 있다고요? 블룸버그가? 그 어... 블랙락? 아 블랙락이요. 블랙락? 죄송해요. 블룸버그가 블룸버그 방송 안 하고 블랙락입니다. 네 블랙락입니다. 아니 좀 너무 진지하다가 지금 약간 살짝 빵 터지는 이게 라이브 이게 라이브죠. 이게 라이브입니다. 근데 이게 핵심은 뭐냐 그러면 중국의 자산 투자를 한 곳이 중국 사람들 밖에 없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일본도 투자했고 한국도 투자했고 미국도 투자했고 유럽도 투자했어요. 그러면 중국이 터진다. 중국만 터지냐 그러면 다 터지는 거예요. 다 터지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2019년도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시면 2019년도에도 미국이 왜 기준금리를 낮췄었냐 이거는 중국이 힘들기 때문에 뭔가 리스크가 나올 것 같기 때문에 그때도 나와서 그랬죠. 우리는 좋은데 글로벌을 위해서 금리를 인하한다. 이러면서 금리를 인하했던 이 부분들을 놓고 보시면 결국에는 진짜 중국이 터진다 그러면 오히려 미국이 선제적으로 먼저 나가서 금리를 인한다. 오히려 뭔가 조치를 취한다. 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놓고 보시면 아니 중국 터진다 그래서 우리가 댓글 보면 가끔씩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좋아하시면 안 돼요. 중국이 터진다. 중국이 터지면 한국은 그냥 골로 가는 거고요. 그리고 동남아시아 골로 가는 거고요. 미국도 엄청나게 큰 데미지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지금 어찌 보면 세계화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 탈세계화 얘기를 한다고 해도 안 되죠. 자본은 다 얽혀 있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미국도 좌시할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또 왕위가 가는 걸 수도 있고 오늘도 뉴스가 났더라고요. 이게 또 미국이 뒤에서 하는 거다. 중국은 터질 거다. 그건 정치적인 발언입니다. 정치적 관점에서 본인들의 스탠스를 취하는 거지 만나면 아니에요. 다 얘기할 거예요. 네. 그러면서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아 나갈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핵심이 되는 거는 중국 내에서 영내 위안화 채권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영내 위안화 채권. 네. 중국 내에서 거래되는 위안화 채권은 공산당이 개입을 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뭔가 이렇게 딜을 하겠죠. 뭐 돈을 위안화를 찍어서 해주든 아니면 니네들끼리 알아서 합의하라고 하든 영내 위안화 채권이라는 얘기는 말 그대로 중국 내에서만 돌아다니는 채권이니까. 공산당이 개입할 수 있는 채권. 그렇죠. 이쪽은 디폴트가 나든 말든 일단은 밖에서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공다 때도 완다 때도 동일했어요. 근데 그거는 중국 공산당이, 지역은행이, 지역 정부가 나서 가지고 해결을 받습니다. 근데 이게 달러 표기 채권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여기에서 얼마나 얘들이 이제 좀 채무조정이라고 얘기하죠. 이 채무조정을 얼마나 해줄 거냐. 그러니까 100만 원 빌려줬는데 어차피 못 갚을 거 아니까. 그래 뭐 반퉁 쳐서 50만 원 갚아. 이런 게 이제 채무조정인데 얼마나 깎아줄 거냐. 이런 게 이제 남았다라는 거죠. 네. 그 단계가 앞으로 이제 진행이 될 거고 그 과정에서는 또 손해보는 곳이 나올 거고 그러면서 이제 2차, 3차로 펼쳐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은 고민을 하겠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네. 그럼 또 이게 또 정부도 나서게 될 거고 중간중간에. 그리고는 다른 금융사들도 또 도와줄 거고 여러 개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은 당연히 이거는 매도의 이유다. 중국이 부동산 이슈는 그냥 시장이지만 안 좋고 조정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이거 갖고 우리 조정해야지. 정도의 이슈로 지금 재료로 물고 싶은데 뺨을 때리는 거죠. 네. 그냥 재료로 쓰는 거고 이걸로 증시가 30%, 50% 박살 날 거다 하는 거는 그거는 아주 그냥 음모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좀 와닿는 부분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망가지는 것이 마치 잘됐다. 쌤통이다. 우리 미국 편인데. 뭐 이런 건 아니라는 거지. 왜냐하면 중국이 아프면 중국과 관련된 외신에서 이렇게 코멘트들을 보면 이런 코멘트들이 항상 있어요. 중국과 경제적으로 밀접한 나라들의 피해가 예상됨. 그거 우리나라잖아. 그거 우리나라라고 안 써있지. 그거 우리나라거든요. 그럼 이제 어제 보면 이제 옐런 장관이 중국에 대한 코멘트를 한 걸 보니까 이렇게 코멘트 했더라고요. 중국이 리스크인 것 같다. 저렇게 이제 경기가 안 좋은 건 리스크인 것 같은데 우리는 상관없다. 딱 이렇게 얘기하는 미국은 괜찮은 것 같다. 걔네들이 뭐 저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 근데 옆에 있는 애들이 좀 힘들 것 같긴 하다. 우리네 우리 얘기하는 거거든. 사실 중국이 안 좋은 게 우리한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깨뜨리기에는 너무나도 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훑었는데 그래도 주식을 계속 하긴 해야 되겠네. 그러면 이제 지금 있는 조정이 언제 끝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뭐 맞든 틀리든 네.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긴 하네요. 일단은 지금 미국에서 가장 이제 주목받는 기업은 올해는 결국엔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가 다음 주에 남아있고 네. 엔비디아가 다시 한번 실적 발표를 한다 그러면은 올해 3개월 전에 봤듯이 네. 다시 한번 어? 조정인데 기회네? 어허 하면서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거고요. 지금은 엔비디아 관련돼서 500달러 목표 주가 보고서가 연일 쏟아지고 있어요. 500달러. 이게 한 400달러 초반대까지 떨어지니까 500달러 간다. 그 20%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20% 정도 업사이드가 남았다. 먹을 만하다라고 해가지고 보고서가 쏟아지고 그러면서 월요일 쏘고 어제도 엔비디아는 버텼어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게 뭐 간마 스키즈니 머니 말은 정말 많이들 하시는데 핵심은 그거예요. 엔비디아 내년에 돈 많이 벌 거다. 그건 팩트죠. 그러면 지금 사도 안 늦다. 조정 받은 김에 쉬고 있는 김에 사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투자자들이 동의하니까 들어가는 거고 지금 공매도 비중은 엔비디아가 별로 높진 않습니다. 생각보다. 이런 부분을 놓고 보시면 그러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매수를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엔비디아가 돈을 잘 번다 그러면 당연히 그러면 TSMC도 고점 대비한 20% 조정이 왔어요. 그럼 TSMC도? 그럼 ASML도? 그러면 반도체 소재들도? 하면서 또 나스닥이 들썩들썩 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러면 AI가 더 발전된 모델을 또 발표를 한다 그러면 마소랑 구글도 올라갈 수 있을 거고 메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플랫폼 관련돼서 얘기가 나오는데 AI 서비스를 새로 낸다 그러면 또 투심이 자극을 받을 거예요. 결국은 심리이기 때문에 저는 짧으면 이번 어찌 보면 조정 같은 이 조정이 8월 내에 끝나려면 엔비디아 실적의 시장이 환호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채권 시장이 흔들림에도 나스닥은 버텨줘야 되고 네. 그러면서 뭔가 약간 지금 51선 근처에 걸려 있는데 여기에서 뚫고 올라가주면 정고점을 뚫는다 이건 아니더라도 고가노래는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스닥 빅테크 자체가 그러면서 어찌 보면은 다음 실적을 또 금방 오니까 10월에 또 금방 오기 때문에 다음 실적 기다리고 연말 지나면 경기 침체 우려 없어질 거고 지금 미국의 3분기 GDP가 5% 성장이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어제 소매 판매 나오고 올라갔어 다시 아니 지금 미국 나라가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여기서 5% 성장하고 있으면 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5%? 잠깐만요 5%면은 저희가 기억하기에 2020년도가 그랬거든요 그냥 코로나로 돈 풀었을 때 근데 지금은 그렇죠 일단은 큐티는 진행하고 있고 약간 시중에 돈은 풀렸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푸른 돈을 쓰고 있다고 하더라도 5% 성장을 합니다 야 미국의 국내 총생산 5% 성장 야 이건 환장하는 거거든요 이게 미국의 GDP가 원래 이제 제가 20조 달러라고 외우고 다녔다가 뭐 거기서 이제 5% 성장해보면 얼마 안되잖아 근데 이번에 코로나 지나고 나서 갑자기 이제 26이 됐어요 26에 10%면 2.6이고 5%면 1.3이잖아요 그럼 1.3이면 우리나라 GDP에요 네 분기에 엄청나요 이게 어마어마한 성장인 거예요 근데 이 성장을 지금 하고 있는 과정에서 사실 주식이 뭐 꼬라박는다 이거를 상상하기는 좀 어렵잖아 그렇죠 지금 밑밥은 조금 깔려있는 상황이고 여전히 위해서 누르는 거는 아 그래서 채권 시장이 흔들리잖아 큰 돈을 쥐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지금 9월 말까지 재무부가 돈을 찍어낸다 채권을 찍어낸다고 하는데 그럼 돈 빨아갈 건데 그러면 주식을 지금 살 수 있겠냐 그거를 심리가 엔비디아의 실적이 그렇죠 AI에 대해서 그 이후에 또 연타로 나올 수 있습니다 애플이 뭐 새로운 걸 발표하고 마스터가 새로운 걸 발표하고 그 발표 타이밍은 알 수 없지만 그게 나와주면은 시장은 바닥을 다지고 고가 논리를 또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짧으면은 저는 다음 주까지 다음 주 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지금 나스닥 선물도 오늘 또 안 빠지더라고요 좀 조정이 좀 깊어지다 보니까 그런데 만약에 엔비디아 실적에 대해서 실망을 했다 아 그러면은 저는 9월 중순까지는 조금 밀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엔비디아 실적이 지난번에 너무나도 빅 서프라이즈를 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정도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이게 이제 실적이 나온 이후에도 주가가 오를 정도의 실적은 최소 나아져야 바닥을 다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혹시라도 안 된다면 다음 타이밍은 언제 가야 될까요? 어 저는 그러니까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실적은 어찌 보면은 이게 시장 기대치를 50% 끌어올렸죠 가이던스 그거는 만족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AI에 대한 투자는 정말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에서 지금 뭐 구글도 그렇고 마소도 그렇고 캐펙스 투자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럼 결국 엔비디아 돈을 엔비디아한테 이제 물건을 사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이거는 만족할 거야 그러면은 다음에 있는 소위 말하는 우리 반도체 2016년 슈퍼사이클 그때처럼 아 사람들이 다 지금 AI 반도체를 다 이렇게 줄 서서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단가가 더 올라갔습니다 우리는 다음 분이 가이던스를 또 30% 또 올려야 됩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주면은 HBM 관련주들 아니면 엔비디아 관련주들 이런 애들 또 올라가겠죠 얘들 진짜 노다지네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저희가 슈퍼사이클 때 디램 영업이익률이 60%가 넘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엔비디아는 안 그래도 지금 35%, 40%가 기본으로 깔리는 이 기업이 영업이익률이 더 올라간다? 그러면은 시장 전체가 또 한번 불이 붙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가이던스가 만족이 안 된다 그러면은 우리는 다음 이벤트를 기다리셔야 됩니다 다음 이벤트는 뭐냐 그러면은 잭슨홀 노노노노 잭슨홀 다음이면 9월 FMC 노노노노 그전에 하나 있어요 9월 선원 만기 선원 만기가 네 9월 15일입니다 아 선물 옵션 만기 네 미국 선원 만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우리가 코로나 때도 이제 금리 인하 발표하고 난 뒤에 3월 달에도 그리고는 이게 선원 만기 얘기가 나오고 그러고 난 뒤부터 바닥 짚고 확 돌렸거든요 어찌 보면 분기점을 만들어낼 때 장의 색깔을 바꿔내는 게 3개월 단위로 발생을 하는 것도 선업이 이제 선물 옵션 시장이 뒤집어지면서 좀 바뀌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수급이 이렇게 탈탈 털리면서 네 좀 새롭게 가는 거죠 그렇죠 가볍게 네 약간 이제 월을 바뀌자라고 하는 게 보통 얘기하는 3월 말 6월 말 그러니까 분기 말과 반기 말 그리고는 우리가 선원 만기 이런 때를 보면서는 아니 돈이 바뀌니까 색깔이 바뀌니까 장 색깔이 바뀐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9월 중순까지도 약한 장이 이어질 수 있다 약한 장이 근데 그렇게 되면은 나스닥은 아마 13,000 정도까지는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요정도로는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전략이 다 나온 거 같아요 네 됐어 이제 됐어 잠깐만 근데 이게 지금 라이브니까 우리가 좀 이제 댓글도 좀 보면서 좀 이야기를 하면은 어 지금 테이버님 그 여자설이 있어요 혹시 그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오늘 지금 화면발이 너무 잘 나와서 그런가 봐요 아 여기 여기다 화면이 너무 예뻐 어 그러니까 너무 지금 색깔이 너무 예쁘게 나오고 지금 턱이 지금 이렇게 너무 날카로워가지고 지금 큰일 났다 이런 얘기 나오고요 여러가지 어 재미네 아니 근데 이게 지금 테이버님 나오시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전반적으로 지금 댓글 반응이 엄청 뜨겁네요 아 감사합니다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저희 지금 뭐 아 테이버형 모쏠이에요? 사실입니까? 이게 이건 뭡니까 이건 지금 이건 아니겠죠 설마 아니에요 아니래잖아 네 대구남자님 테이버형 모쏠 아니랍니다 네 대구남자 저 친구는 유튜브도 하는 친구인데 왜 여기까지 와서 어깃장을 그러니까 아 테이버님 눈 무쌍인가요? 근데 자세히 보니 눈이 크시네요 네 무쌍입니다 아 무쌍인데 눈이 크네 어 큰가요? 네네네 여기까지 와서 아무튼 그 분위기가 화기애애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그 무슨 얘기 해볼까요? 이제 어 아프리카TV에서 유일하게 매크로 분석하는 아 거의 유일하죠 네 코인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제 매크로 분석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네 왜냐면 나스닥을 봐야 되니까 네네네 근데 유일하다기보다는 어찌 보면은 좀 대중적으로 하죠 음 약간 딥하게 이제 차트 매매만 하면서 이렇게 하기보다는 저는 설명을 좀 주로 하다 보니까 저는 약간 오픈되어 있는 약간 이렇게 뭐 배움의 터라고 생각을 하고 제 방송은 다른 데는 매매의 터입니다 네 보면서 매매를 해야 되는 저는 매매보다는 이제 어찌 보면은 투자 정보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우선인데 네 다른 곳은 매매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 소위 말해서 방송하시는 분이 매매하다가 안 되면은 그렇죠 그날 방송 이제 분위기가 좀 험악해지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저는 예능입니다 네네네네 알겠습니다 대구남자님 방송 타서 축하드리고요